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냐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46억 년이 되었다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그렇게 답하기 때문인데요. 더 정확히는 일부 과학자가 지구가 46억 년 되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46억 년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다면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권위있는 과학자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이제는 묻고 따져보고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지질주상도는 과거의 연대를 측정하는 아무런 과학적 방법 없이 지구의 오랜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화석이나 지층이나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흙 한 줌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모두 쪼개고 쪼개면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원자의 기본 구조입니다.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몇 개인가에 따라 원자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양성자가 하나이면 수소, 두 개이면 헬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동위원소란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형제 원소들을 말합니다. 수소는 세 가지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구조는 같은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중성자의 수가 다릅니다.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수소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중수소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원자의 성질은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양성자가 하나인 화학적 성질이 같은 수소입니다. 그러나 중성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고 핵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는 등 물리적 성질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성이란 원소 중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되어 안정된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수소는 3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고 2중, 3중 수소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제 우라늄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데 먼저 우라늄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라늄도 여러 동위원소가 있지만 우라늄 238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라늄 238은 양성자 92개, 중성자 146개로 총 질량이 238입니다. 우라늄 238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려고 하겠죠. 우라늄은 붕괴해서 안정된 상태의 납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우라늄 238이 붕괴해서 납 206으로 반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우라늄 원소 100개 중에서 납 50개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억 년입니다. 또 45억 년이 지나면 우라늄이 25개 남고 납이 75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것입니다. 우라늄의 반감기 측정은 45억 년 동안 관찰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변하는 양을 보고 비율로 계산한 것이죠. 이러한 반감기를 이용해 우라늄이 들어있는 광물질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의 양과 납의 양으로 이 광물질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알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라늄이 들어있는 광물질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라늄 광산에서 확인되는 것은 우라늄과 납이 50%씩입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광물의 나이가 45억 년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으로 영국의 지질학자 아서 홈스는 1911년 최초로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에 의한 광물의 나이를 측정했고 지구의 나이를 15억에서 30억 년으로 주장했습니다. 지구 나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광물이 만들어졌을 초기에 우라늄이 100%였는지 50%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라늄과 납이 각각 50%씩 있었다면 이 광물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둘째, 반감기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반감기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반감기가 수백억 년 되는 물질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 단 몇 시간 만에 반으로 붕괴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셋째, 현재 상태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에 있는 납이 밖에서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이 100% 방사성 붕괴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 조건에 따라 수십억 년에서 수천 년의 연대가 결정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에 들어맞는 오랜 연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에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더욱이 초기 조건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 되었다고 서슴없이 발표합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과 납의 비율은 반반입니다. 우라늄 동위원소마다 반감기가 다르지만 우라늄 238의 반감기는 45억 년입니다. 이것은 관찰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우라늄만 100%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은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과학적이었으나 해석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과학과 비과학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죠.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생각은 어떠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서도 아니고 추론 과정에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진화론이라는 네모틀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화론에 근거한 믿음으로 지구의 나이를 발표하자 모두가 다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항의가 있었겠지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초기 조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자 진화론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초기간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 연대를 확정한 측정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측정해보니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 주장이 정말로 사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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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